따꼭지 멈췄어요? 안녕 우리 애니가 태어난 지 6일째 되는 날이에요 따꼭지 따꼭지 돼요 왜 자야 돼요? 지금은 12시 반 밤 12시 반에 우리 애니가 안자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잠이 안아요 왜냐면 하루종일 잤어요 오늘 하루종일 안잤는데 우리 애니라고 해요 혜원이라고 해요 우리 애니라고 해요 혜원이라고 해요 입술은 아빠 입술 윗입술 도톰 코는 커 봐야 알아요 코는 지원이 보다 어떻게 해요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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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커 봐야 알아요 눈 두덩이가 좀 있어요 아빠 닮았나봐요 도톰 이거 제 발이에요 아 더러워요 아빠 더러워요 발을 주시지 마세요 이건 지원이 다섯살때 산 닌텐도에요 닌텐도 닌텐도 보다 작네 닌텐도 보다 작네 음 엄마라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집안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저기 온갖 옷들과 여기 헤드폰 여기 요플렉 쓰레기들 여기 기저귀에 여기는 건조하다고 응? 앤디 일어났나? 가보고 와야 되겠다 여기 곤충 잡는 채집하는 곳도 있구요 우리 애니가 태어난지 6일이 되는 날이에요 눈을 못 떴는데 떴어요 눈을 이렇게 많이 뜨는 건 처음이에요 얼짱 각도로 보겠어요 얼짱 각도 눈에 붓기는 곧 빠질거에요 얼짱 각도라고 해요 우리 애니 크기는 아빠 손 우리 애니 손 눈은 위니 손이에요 작아요 위니 발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야 일도 많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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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안녕 안녕 안녕